어떤 얘기할까요 오늘은? 오늘은 스토브리그를 좀 일찌감치 마무리한 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된 팀도 있고 아닌 팀도 있고 지금 그렇죠? 사실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마무리가 되어가는 팀. 어디에요? 서울의 자존심 LG 트윈스. LG 트윈스 얘기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뜨거운 감자 오지원이죠. 오감자. 오감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LG 트윈스 하면 오지원 얘기가 사실은 올 시즌 초부터 있었어요. 오지원 선수 올 시즌 끝나고는 FA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진짜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직 완전히 계약이 된 건 아니잖아요. 계약이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지원 선수가 오지원 선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지원 선수의 에이전트. 대리 위임을 했으니까. 그런데 오지원 선수의 의중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줄기차게 6년 계약을. 결국 그 기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죠. 줄기차게 6년 계약을 원했었어요. 원했었는데 LG 구단 쪽에서는 프론트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고 결국 그 기간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한 발 양보해서 결국에는 백지 위임. 구단에? 네. 백지 위임 한 걸로 지금 언론에는 발표가 됐어요. 1차 협상에서는 어쨌든 오지원 선수의 에이전트 쪽이 물러나는 모양이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해요. 이 대목이 과연 정말로 심사숙고 끝에 에이전트가 6년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백지 위임을 했다. 이렇게는 저는 안 보여집니다. 이거는 포장용이다? 이거는 뭔가 구단과 오지원 에이전트 쪽과 막 싸우다가 외부적으로 이게 좀 안 좋거든. 그러니까 물론 오지원 선수 6년에 계약을 할 수 있을 만한 값어치이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과하다. 6년이라는 시간이 과하다. 과하다. 그리고 몸값도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도 나름 좀 있었고요. 결국은 6년을 계약하면 몸값도 커지고. 그렇죠. 4년을 계약하면 6년에 비해서 몸값이 좀 줄어들고. 네. 줄어들고.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 외부적으로 좀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아마도 오지원 쪽에서도 약간의 불안감을 좀 느꼈고. 에이전트가. 그리고 구단도 뭔가 본인 선수에 어차피 계약할 건데. 선수의 어떤 모양새를 굉장히 포장지를 굉장히 후진 걸 해줄 수는 없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뻥이야. 아니 계약을 하는데 계약 당사자가 모든 걸 믿고 백주임 하겠다. 한마디로 제가 정리할게요. 말도 안 돼. 그렇죠? 말도 안 돼. 저도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백주임 이런 거 좀 하지 마. 하지 마. 결국에는 뭔가 칼을 빼들고 한 번 정면 승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서로 상처만 나거든요.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이 안 좋으니까. 결국 한 발 물러서면서 백주임의 어떤 발표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차단장님. 예정된 수순이죠. 차단장님이. 재환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아마도 그쪽을 조금 설득이 된 것 같아요. 오주한 에이전트 쪽에서도 이게 조금 약간의 무리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발표는 백지위임으로 연내에 마무리 지는 걸로 아마 지금 합의를 본 것 같아요. 네가 원클럽맨으로 가야지. 뭐 딴 데 간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주한의 적정 몸값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내 몸값도 내가 모르는데 오주한의 몸값. 4년 기준으로 하면. 4년 기준. 4년 기준. 기준이 두산의 김재호 선수 정도의 기준 아니에요? 네. 4년에 한 50억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내가 볼 때. 보시기 했다. 4년에 옵션 포함해서 한 35억. 옵션 5억. 토탈 40억. 정확히 하세요. 옵션 포함 토탈 40억. 옵션 제외 기본 보장 35억. 35억. 40억. 합리적이지 않나요? 재환아. 너 다 포함해서 40억이란다. 그거는 야구를 그냥 보는 제 견해인 거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과거와 달리 FA를 대하는 구단의 태도나 계산법들이 거품이 좀 많이 빠졌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닐까요? 박 의원님 볼 때 어떻게 하세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시장 논리의 중요성이 큰 것 같아요. 결국 구매자가 얼마만큼 많은지. 그러니까요. 지금 구매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마요? 저요? 아직 구매자 없는데 언제 가도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구단들이 FA 상한지 하자. 셀러리 캡 하자. 등급 나누자. 사실 본인들이 목값 다 키워놓고 구단들이. 그래놓고 나서 지금 5주의 한도. 왜? 사실상 질질 끌려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뭐 이건 뭐 시장 논리에 의한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해도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요? 한 번만 하지. 하하하하. 셔아. 내 돈도 아닌데 나는 네가 원한 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진짜 박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죠 제가 액수를 밝히면 그러니까 나빴어? 그러면 나보고는 밝히네 사실은 제 돈도 아니니까 난 후배니까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장 노릇을 따지면 LG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정말 특급 유격수 역대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올해의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사실 큰 액수는 받기는 힘들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끝끝내 액수는 얘기 안 한다? 비슷해요 저도 그 정도면 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돈 이야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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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석 단장이 최대한 존중과 예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미국으로 출구를 했는데 동반 14승을 달성한 외국인 원투펀치 윌슨과 켈리와도 과연 재계약을 할지 하지 않겠어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LG가 사실 내년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다른 팀은 전력이 좀 약화가 되고 있어요 많이 막 빠져나가죠?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린드블럼 지금 내년에 두산에서 계약을 못 해요 그렇죠 SK SK는 어마무시합니다 둘 다 다 빠졌어 김광영, 산체스 둘이 빠졌는데 이 두 명이 무려 34승이에요 17승씩 34승 34승의 계산을 영영 감독은 지금 머리 아플 거예요 아마도 지금 살 빠지고 있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거기서 빠질 게 또 있어 빠질 살이 지금 이제 골이 빠질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아니 이제 1, 2승도 아니고 둘이서 34승이네 그렇죠 감독은 이제 전력 내년 전력 같은 거 예상해가지고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34승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4승을 어떻게 채워야 될 거예요 SK이 약해지죠 지금 두산도 린드블럼 빠지면서 일단 1선반이 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다 김재한도 지금 간다 만다 간다 만다 미국 메이저리 도전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산이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올라가 물론 최근에 너무 성장이 좋아서 그렇지 사실 선수들의 노쇠화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염려를 좀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LG가 기회예요 기회네 진짜 그래서 윌슨, 캘리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잡고 조금만 보강만 한다면 내년에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LG만 볼 것이 아니고 조금 먼 발치에서 들여다보니까 주변 환경이 LG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괜찮네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LG가 조금만 보강이 되면 생태계 최강의 포식자는 아니더라도 해볼 만하죠 생태계 교란족은 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자꾸 파충률이라 그런데 이제 외국인 원투펀치는 우리들끼리는 그냥 계약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투수들, 차우찬도 있지만 나머지 4, 5선발 정도는 어떻게 또 꾸려나갈지 작년에 이제 3선발까지는 LG가 좋았죠 네 윌슨, 켈리, 차우찬까지 그런데 이제 4선발부터 조금 약해요 살짝 약해요 살짝 약해요 4선발, 5선발을 되게 여러 명의 선수가 했잖아요 맞아요 이우찬, 배재준, 임창규, 류제국 굉장히 물량 투입을 했는데 딱 떠오르는 카드는 없어요 없어 없지만 그래도 이우찬이라든지 배재준이 올해보다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을 좀 감안해서 계산한다면 뭐 한 6승, 7승? 7승, 8승 이 정도만 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뒷문 올해 확실한 상품 하나 고우석이라는 상품을 발견했기 때문에 괜찮다 말이죠 괜찮고 그다음에 정우영이 있죠 정우영 정우영이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거기다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요? 한선태 한선태 저는 진짜 한선태의 값어치는 상품성도 있고요 비선출, 뭔가 약간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투구하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프라우 선수가 됐겠어 그렇죠 LG가 한선태 잘 데려온 것 같고 한선태도 제가 시합 때 봤는데 충분히 1인인 이상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G가 4호 선발만 조금만 더 강화를 하고 외부 영입만 한두 명만 아마 차단장님 머릿속에 그게 있을 것 같아요 하면 LG가 내년에 기회 온다니까요 LG가 어쨌든 올해 많은 걱정과 기대, 우려 이런 소리들을 들이면서도 4위로 마감을 했잖아요 나름 성공적인 시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LG가 항상 인기에 비해서 성적이 못 나가지고 우리 또 구단주님 회장님께서 시계하고 술하고 술하고 이거 우승하면 MVP 시계 선물하고 이거 술 이렇게 오픈하겠다 샴페인 터뜨리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술이 안 없어졌을까? 말랐대요 다 날아갔겠지 알코올이 증말돼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밑에 눌러붙었대요 술은 시계는 갈까? 시계는 안 멈췄나? 시계가 원래 이게 고급 시계는요 반자동에 흔들어줘요 그리고 케이스가 있어요 요즘에는 케이스에 이어놓으면 자동으로 막 움직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케이스에 이어놨는데 또 회장님 그냥 두셔가지고 이 시계도 아마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LG가 올해 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약간 모래알 야구 LG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딱 소위 말해서 쪼는 맛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건, 사고도 좀 있었고 또 이제 신천하고도 가깝고 강남하고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또 유혹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또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외부 유혹에 사실은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보는 눈이 그리 곱지 않은 거죠 그게 이유가 다 있어요 두산은 성적이 나니까 뭔가 약간 문제를 일으켜도 커버,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일으키면 LG는 성적이 안 나니까 학교 다닐 때도 왜 똑같이 말썽을 피워도 성적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넘어가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손가락질을 저한테 하시는데 내가 또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네 아, 이 슬픈 현실 많이 슬프다! 그런데 사실 LG가 4위를 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김현수의 캡틴의 역할 그리고 안타칠 때마다 세레모니 하는 이런 것들을 팀을 하나로 모으는데 제가 보면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김현수가 두산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볼티모 메이저리그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야가 넓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넓은 시야를 LG에 가서 LG 후배들한테 전파를 하지 않았을까 확실히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이 맞나 봐요 맞습니다 또 김현수가 하는 걸 보고 후배 선수들이 웨이트를 막 따라서 했다는 얘기들도 캠프 때 가면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좋은 얘기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팀의 후배들을 키워나간 자양분이 된 것 같고 올해 어쨌든 LG가 4위로 맞췄지만 내년에는 그보다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LG가 올해 윌슨 켈리 잡고요 그리고 4선발이나 5선발에 깜짝 카드가 한번 튀어나와 준다면 내년에도 프레하고 판돌 좀 바꾸지 않을까 3위 가자 충분하죠 3위 가는 걸로 왜냐하면 LG는 전력 누수가 없는 상태에서 보강만 되면 다른 팀이 누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LG 충분히 조금 더 윗단계의 5강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 의원과 제가 LG를 2020 시즌 3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2020년 12월 9일에 제가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내년 이 자리에 모여서 거부하라 우리 말이 맞지 않았냐 이런 거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해보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무덤 파는 건가요 무덤 파는 건가요 저희가 LG 얘기를 선수들 기량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 사실 LG가 관중 동원 능력에서는요 KBO 중에 탑 오브 탑이에요 탑입니다 그렇죠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코트가 또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쌍둥이 엄마들은 다 LG팬 10년 연속 100만 관중 돌파 이거는 대한민국 프로 스포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창단 시절부터 보니까 LG는 처음에 82년 MBC 청룡으로 창단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90년 럭키 금성그룹 지금의 LG그룹이 모기업이 되면서 이름이 LG 트윈스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팬분들은 LG 트윈스가 익숙하지만 예전에는 MBC 청룡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재들 우리 아재들은 MBC 청룡 팬들 아직도 LG 트윈스로 옮겨 갈아타신 분들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승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기에 비해서 명문이죠 명문팀이지만 인기에 비해서 우승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0년과 94년 네 94년 이렇게 두 번의 우승을 했는데 창단 첫 해제 정규 1위 통화 무승을 차지하면서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에는 자주 포스시즌은 자주 진출했었지만 2000년도 이후부터 암흑기죠 왜 그랬을까 선수가 그리 나빴던 것도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또 얘기를 하면 팬들은 상자에 열어야 되기 때문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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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위에서 4위로 반등한 2014년이나 2016년 그리고 4위를 차지한 2019 시즌 어쨌든 팬들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암흑기를 지나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유광잠바를 장에서 꺼낼 일이 많아졌어요 점점 더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LG 팬들의 충성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팬들의 충성도는 세계 최고 아니에요 이거 거의 뭐 난리 납니다 유광잠바 사실 광이 있는 거잖아요 오래된 팬분들은 광이 안 나 무광잠바로 바뀌었어요 하도 오래 그 저기 옷장에 열어놔 가지고 유광이 무광이 됐어요 무광잠바로 조미스렀나 네 아무튼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LG 만나면 팬들의 응원 그리고 약간 그 응원할 때 구호들이 약간 세련미가 좀 있잖아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현대에 있을 때 막 팬들이 응원을 부르잖아요 저도 모르게 뒤에서 외화수비하다 같이 불렀어요 이렇게 진짜로 따라하게 돼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예전에 그거 읽잖아 딴따라란 딴딴딴 하면 LG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딴따라란 딴딴 해놓고 LG는 안 하고 리듬만 타 리듬만 리듬만 근데 그게 좀 신났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일단 또 서울쪽 팬들이 약간 또 이렇게 환호하는 게 세련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을 연구로 하는 팀이 바로 LG이기 때문에 제가 지방도시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지방도시는 뭔가 구수함이 있고 또 다른 맛이 있죠 네 구수함이 있고 또 서울 쪽에는 약간의 서울 팬들의 약간의 세련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서로 갔을 때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응원 문화 자체가 좀 처음에 좀 주도를 했죠 재밌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94년이 최근 우승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LG가 정말 챔피언이 되면 제가 보기엔 유광점퍼의 그 원단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원단 업자 돈 벌걸 유광점퍼 찍어내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유광이도 뭐가 중요하니까 사실 LG 마크만 있으면 되는 거죠 팬들은 그 마크나 LG 팀 노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사실은 그 10년 연속 100만 관중이 놀라운 것은 LG가 최근 10년 동안 포스트잇진 못 간 게 6세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꾸준하게 100만 관중 이상이 왔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성적과 상관없이 트윈스 LG 트윈스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선수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팬들에 대한 팬서비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선수들이 야 니네들 신경 써야 된다 이거는요 진짜 니네들이 신경 안 쓰면 1순위예요 나 선수들한테 해주고 싶잖아요 1순위라니까 진짜 니네들이 잘해야지 이 팬들의 서비스가 너희들을 응원할 목소리가 더 커져 선수들의 연봉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팬들한테 나온 거예요 구단주나 뭐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연봉은 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릴 적 있나요? 요미율 이잔치 이승엽 선수 제가 전 경기 중계할 때 그때 이승엽 선수가 속했는데 요미율이 한 11연패 12연패 하고 있을 때야 오후 3시쯤 그림이 하나 들어와요 요미율이 잔치 도쿄돔에서 그림이 선수들이 이렇게 쭉 서여서 외야 쪽에 한 너댓줄 이렇게 초등학생들 줄을 세워놓고 야구부들하고 캐치볼 하고 있는 거예요 팀 11연패 12연패 중에 선수들이 그리고 어떤 그림이 또 들어오냐면 낮에 도쿄 인근 초등학교에 가서 이승엽 선수 포함한 아베 오가사오라 이런 선수들이 앞치마 들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배시극해주는 그림이 들어온 거예요 팀 10연패 11연패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미팅해야죠 숨도 못 쉬지 숨도 못 쉬지 근데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정말 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프로라고 얘기하기엔 좀 부끄러워 아직 아직 멀었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멀었어 저 선출인데 선출 앞에서 그러면 좀 부착해요 더 자극받아야 돼 더 이건 왜 그러냐면 부족하죠 부족한 건 인정인데 더 잘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습니다 승엽이가 희소성 발언해가지고 승엽아 미안하다 승엽이 표현이 좀 달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승엽이도 팬서비스를 잘해요 잘하는 친구인데 그때 뭔가 이제 약간 희소성 발언이 물론 그게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말의 핵심을 좀 보면 결국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LG 하면 또 수없이 많은 선수들이 거쳐갔잖아요 LG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누구 있습니까 저는 뭐 우리 MBC 해설위원으로 있는 이상훈 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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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거긴 주로 말들이야 야생마 적초마 이병규 무슨 마국관에서 뭐가 있었나 아니 양반들이 말을 키우나 근데 야생마 이상훈 상훈 형이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졌더라 부드러워졌어요 옛날에 LG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머리 길어가지고 카리스마 장난 아니고 카리스마 장난 아니고 그냥 마운드까지 100미터로 달려가서 막 투구하고 멋있어 딱 하잖아요 요즘에 맨날 울어요 왜? 중계하다가 인터뷰 도중에 막 울어 요즘에는 야생마 아니에요 갬성마 선수들한테 감정 입이 되는구나 그래갖고 내가 자꾸 이 악무 형 갱년기에요? 갱년기 지났지 나이로 보면 그래가지고 요즘 맨 울고 있고 그래갖고 누가 이런 사람을 야생마라고 그래갖고 내가 하나 물어봤어요 형 형 트레이드마크 있잖아 뭐 똑같아 지금 뭐 그러더라고 각이머리? 아니요 그럼요 아니 형 불펜에서 투수 교체하면 형이 마운드까지 100미터 전력질주로 달려오잖아 근데 그 형 그거 왜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보기 좀 안쓰러웠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투수는 막 100미터를 달려야 호흡 갚아갖고 승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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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여유있게 와서 투구를 해야 되는데 상훈이 형이 왠지 왠지 멋있어 보이려고 막 뛰어온 거야 근데 나중에 되니까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 되니까 숨쉬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멋있었어 근데 자기 트레이드 마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선수 말년에 안 할 수도 없고 야 슬프다 그랬더니 상훈이 형이 나무 굴더라고 아 근데 내가 말년에는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뛰었으면 한 두 시즌 더 뛰는 건데 그거 안 해갖고 그거 해가지고 재구가 안 됐대요 미치겠다 그래갖고 형 우리가 볼 때 안쓰러웠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네 뭐 이병규 이상훈 김용수 김동수 김동수 엄청 많죠 LG팬들 캐너리터 김재현 꾀돌이 유지연 유지연 서영빈 그러니까 또 옛날로 가면 또 저기 누구죠 저기 김상훈 김상훈 윤비스타 LG 백인천 백인천 좀 더 올라가면 김재방 뭐 이렇게 개보가 있죠 진짜 쟁쟁했다 그중에 이제 LG에서는 영국 결번 선수가 딱 두 명입니다 노송 41번 김용수 네 그리고 적터마 이병규 9번 이병규 네 이 두 명의 선수가 영국 결번이 됐죠 두 명이니까 사실 최근에 팀의 역사를 봐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많은 편이 아닌데 47번 야생마 이상훈 그 선수죠 임시결번 임시결번 그 얘기는 뭐야 차단장이 돌아오면 언젠가는 영국 결번 하겠다 네 언젠가는 그러니까 워낙 이상훈 선수를 그리워하는 팬들이 맞아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형이 교주 끼가 있다니까 머리 길어가지고 이상한 코트 입고 다니고 안에 밑에는 추리링이에요 또 코트로 다 가려 바바리맨이네 바바리맨이네 그러니까 그 형이 더 웃긴 거 우리가 어렸을 때 영동대구 다리 밑에 나이트클럽 이제 가끔 보잖아요 머리 쫙 길어가지고 바바리 코트 딱 입고 신발 구두 딱 광내가지고 싹 들어와요 바지는 트레이닝 근데 위에 바바를 딱 벗었는데 밑에는 추리링이야 LG 트위스 추리링 그 형님이 그러니까 자기만의 멋이 있는 형이에요 맞아요 저희 MBC에서 같이 해설하고 있는데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모니터링도 엄청 한 두 시간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모니터링이 한 30분 딱 하시다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어요 그럼요 상훈 형 이 방송 듣고 있죠 사랑해 형 내가 좋은 이야기 많이 했다 그 외에도 올해 은퇴식을 한 락켓 이동현 선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LG는 몇 명 안 되는 소위 몇 명 안 되느냐 굉장히 많은데 임팩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그렇죠 이동현 선수도 제가 올해 공교롭게도 이병규 선수하고 이동현 선수 은퇴식 행사를 제가 사회를 봤는데 은퇴 전문 은퇴 전문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보냈잖아요 박지영이 형 보냈지 양준혁이 형 보냈지 구대성 선수 보냈지 이순경 보냈지 주를 서시오 한 팀 만들었다 내가 진짜 근데 어쨌든 이동현 선수는 보기에는 또 이렇게 막 크고 막 그러나 보이지만 세상 애기야 애기 애기 같아요 마음이 어려 그 이동현 선수가 실제로 보면은 뭐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거의 키가 거의 90 190 넘죠 네 190 살짝 넘을 거예요 굉장히 큰데 마음이 착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은퇴하고 나서 저기 또 K K 방송사의 스탠드업이라는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또 털더라고 잘 털어 잘 털는데 잘 털어 그랬구나 그리고 사실 LG 하면 또 올해 정우영 선수 신인상을 수상한 선수를 배출했단 말이에요 이거 밑줄 쫙이다 LG가 예전에 연속으로 신인왕을 배출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신인왕이 없었는데 올해 또 정우영 선수가 LG의 신인왕 개보에 또 명맥을 잇는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내년에 참 기대가 됩니다 말 그대로 신인왕은 선수 시절에다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욕심나는 상이다 그렇죠 저요 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서 얘기하는 게 그거야 루키 오브 더위 근데 그거 뭐 그 해만 조금 기억에 남고요 시간 좀 오래 지나야 돼 오래 지나면 그때 또 한 번 얘기 꺼내고 새록새록 그리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LG 하면 그 마스코트의 이름이 지금은 이제 팀워기와 근성이잖아요 팀워 근성 진짜 야구에 필요한 단어들 아닌가요 팀워크와 근성 근데 나는 팀워크와 근성보다 좀 다른 걸로 했었으면 뭐가 어울릴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좀 조금 더 이쁜 이름으로 이쁜 이름으로 뭐랄까 지금 확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가 응모를 한 번 해볼까요 응모를 왜냐면 그게 팀워크와 근성이가 LG가 약간의 암흑기 있을 때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한 초반 2000년대 한 중반에 아마 그게 붙여진 것 같아요 김성 감독님 전인가 그 이후에 아마 그런 닉네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조금 더 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조금 더 친밀한 이름으로 친밀한 이름으로 왜냐하면 마스코트는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야 제 마스코트 이름이 팀워크고 쟤는 근성이야 아이들이 그 단어의 뜻을 잘 이해 못할 수 있겠네요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뭔가 약간의 팀에 부족한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좀 갖다 일부러 붙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남녀노소 모두 꼬맹애들까지 좋아할 수 있는 이름으로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야구야구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또 구단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실 이거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더 팀의 마스코트를 더 많이 활용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쨌든 제가 오늘 LG 얘기했는데 LG는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연속 100만을 동원한 대단한 팬이고 대단한 구단이에요 앞으로 더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또 여기 우리 작가님이 저희가 약간 빼놓은 것 같아서 마스코트 힐이 바뀌었대요 럭키와 스타랍니다 럭키가 형이고 스타가 동생이래요 아 바꿨네 네 오 팀워크 근성이는 뭐 올해도 그랬는데 언제 바꾸지 근데 사실 장래에서는 뭐 팀워크 근성이 막 이런 멘트도 아직 하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홍보가 덜 된 거야 럭키와 스타 럭키가 형이고 스타가 동생이에요 옛날에 럭키 금성이었어요 럭키 금성을 이제 해서 럭키하고 스타라고 하는데 럭키 뭐 나쁘지 않네요 좋아요 LG팬들이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뭐예요? 성적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사실 많았잖아요 최근 10년간 네네네 그래도 와서 본다? 어떻게 봐요? 욕을 욕을 하면서 본다? LG팬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팬 저 있어요 어떤 분이에요? 아 옛날이요 삼진 먹으면 그 멘트가 있어요 아 옛날이요? 네 그 아 옛날에 아저씨 있어요 그분이 못하면 아 옛날이요 하면서 근데 욕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러면서도 또 다음날 온다? 또 오세요 그래 그게 미운 정의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이제 야구장에 또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약간 좀 조심해 주시면 네 물론 욕을 안 할 수는 없죠 사실 욕이라는 게 우리나라 뭐 5천년 역사에 어쨌든 오늘 박재웅 임용수의 야구야구 또 함께하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호흡을 맞춘 것도 지금 8번 호흡을 맞췄고요 8회분 같이 녹음을 했으니까 어떠세요? 이제 저랑 계속 하면서 임용수라는 사람을 또 다시 한번 보시게 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저야 너무 편하죠 왜냐하면 워낙 그 방송에 저보다 훨씬 더 제가 선수생활 하실 때 그때부터 이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2000년도 제가 또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 TV 아우 오래된 얘기예요 2000년도 한국 스포츠 TV 캐스터로 활동하시다가 했으니까 20년이 넘었죠 넘었죠 거의 뭐 이제는 신과 인간의 중간계 가끔은 신이 되지만 또 중간계도 내려오시고 술 취하시면 인간보다 더 밑에는 이상한 쓰레기 아무튼 저 되게 편안하고요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박재영 의원과 늘 이렇게 좀 저는 모니터를 늘 보고 있지만 또 만나서 얘기하니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같이 방송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중계에서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러면 저 스카웃 제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제가 갈 곳이 없는데 어따다 대고 제가 스카웃을 해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 야구야구 보시면서 청취평 구독 좋아요 가열차하게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 되게 앞으로 많이 준비할 것 같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저희 방송 들으면서 주무시면 잠이 잘 옵니다 잘한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박재영 임용수의 야구야구 감사합니다